오만한 남자와 편견 있는 여자의 로맨스 오만가 편견 제인 오스틴 출판사 민음사 윤지간 전승희 옹김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가 편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만가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은 영국 햄프셔에서 목사 집안의 8남매 중 7째 딸러 태어나 정교 교육이라고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에서 3년간의 교육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스틴은 영국을 대표하는 대문어로 단 6편의 소설로 전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서양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로맨스 소설의 대가인 제인 오스틴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그녀에게도 두 번의 혼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혼담은 오스틴 집안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상황을 마땅치 않게 여긴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혼담은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5살 연하의 청년이 오스틴에게 청혼을 했는데요. 그 청년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집안의 상속자였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그 청혼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사랑이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오스틴의 의지가 엿보이는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결혼과 관련된 경험은 오만과 편견 작품 속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제인의 결혼에 경제와 계급의 차이가 큰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 사랑을 가장 큰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결혼관은 곧 제인 오스틴의 결혼관이기도 하죠. 그럼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베네카의 자매들이 어떻게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지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장 5시가 되자 빅니 자매는 옷을 차려입기 위해 제인의 방을 떠났고 6시 반에는 엘리자베스에게 정찬을 하러 오라고 알렸다. 엘리자베스가 식당에 들어서자 정중한 질문이 쏟아졌고 그 가운데서도 빅니 씨의 염려가 가장 두드러졌지만 좋은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다. 제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빅니 자매는 정말 안타깝다고 독감을 알린 건 너무나 끔찍하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서너 번쯤 대풀이에 말하고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면전에 없을 때 그들이 보이는 무관심을 목격하고서 다시 그들이 싫어졌다. 빅니만이 실상 그들 중 엘리자베스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제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은 명백했고 엘리자베스에게도 아주 정성스럽게 배려해 주어서 그 덕분에 그래도 자신이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불청객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다. 그를 제외하면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빅니양은 다하시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녀의 언니도 덜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바로 옆에 앉은 허스드시로 말하자면 오로지 먹고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 사는 한량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제인에게 돌아갔다. 빅니양은 그녀가 식당에서 나가자마자 그녀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매너가 정말 형편없으니 오만하고도 건방질 뿐더러 대화도 할 줄 모르고 스타일도 미적 감각도 없으며 예쁘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허스드 부인 또한 동의하며 덧붙였다. 요컨대 걷는데 선수라는 사실을 빼면 장점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오늘 아침 그 모습은 정말 못 잊을 거야 진짜 거의 막대먹은 것 같았어 정말 그랬어 로이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혼났다고 도대체 여기 온 것부터 말이 안 돼 자기 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왜 자기가 들판을 깡충거리고 다녀야 해? 머리는 다 헝클어져 산발을 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패티코트는 또 어떻고 캐롤라인 너도 봤겠지만 진흙에 빠져 밑에서부터 6인치쯤이나 더럽혀져 있더라고 내가 확실히 봤어 드레스를 내려 감추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돼? 그게 아주 정확한 묘사긴 하겠지 로이자 그렇지만 내 눈엔 그런 게 하나도 안 띄던데 엘리자베스 베네디양이 오늘 아침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멋지다고 생각했어 더러운 패티코트는 정말로 눈에 안 띄었다고 빅니가 말했다 당신은 물론 보셨겠지요 다하시씨 빅니양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 누이가 그런 광경을 연출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이지요 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아니 4마일? 아니 5마일? 아니 도대체 몇 마일이든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오다니 그것도 발목까지 진흙탕에 빠져가면서 말이야 게다가 혼자서 진짜로 혼자서 말이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독립심이라도 그런 독립심은 정말 끔찍한 오만이야 촌뜨기라 격식을 무시한다 해도 정말 너무했다고 언니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아주 보기 좋지 빅니가 말했다 그런데 다하시씨 빅니양이 반쯤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이런 모음 때문에 그 아가씨의 아름다운 눈에 대한 당신의 경탄에 다소 영향이 가진 않았을까 염려되는데요 천만에요 운동 덕분에 더욱 반짝이던걸요 다하시가 대답했다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허스트 부인이 말문을 열었다 나는 제인 베넷이 너무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해 정말 아주 귀여운 애야 시집도 잘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게 천하니까 잘 가기는 틀린 것 같지 아마? 그 자매들 삼촌이 메리턴에서 변호사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삼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치프사이드 근처 어디에 살고 있다지? 치프사이드는 런던의 상업지역 근처의 주거지로 토지나 자본이 아닌 장사에서 나오는 수입에 기반해서 사는 것은 천한 것으로 여겨졌고 교회에 살지 않고 가게 근처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겨졌다 정말 끝내주네 그녀의 동생이 덧붙였고 자매는 신나게 한바탕 웃어져 쳤다 만일 그 아가씨들에게 치프사이드를 몽땅 채울 만큼 많은 삼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아가씨들의 매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건 아니지 빅니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웬만한 신분의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지 다하씨가 대답했다 빅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누이들은 다하씨의 말에 전폭 동의한다면서 자기네 친구의 천한 친척들을 대상으로 잠시 동안 희희낙낙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정한 마음이 되살아났는지 정찬실을 떠나 제인의 방으로 향했고 커피가 준비되었다고 부르러 올 때까지 그녀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제인은 여전히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저녁 늦도록 그녀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제인이 잠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의를 지키느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리자베스가 응접실에 들어가 보니 모두들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함께하자고 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큰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듯해서 언니에게 언제 또 가봐야 할지 모른다는 핑계로 거절하고는 그 방에 잠깐 머무는 동안 독서나 좀 즐길까 한다고 말했다 허스트씨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드놀이보다 독서를 더 좋아하세요? 그거 참 신기하군요 그가 말했다 엘리자베스 베네디앙은 카드놀이를 경멸한다고요 그리고 굉장한 독서가이신데다 독서 말고는 아무것도 안 즐기신다고요 빅니앙이 말했다 저는 그런 칭찬을 들을 자격도 그런 비난을 들을 이유도 없는데요 저는 굉장한 독서가도 아니고 독서 말고도 즐기는 게 많으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언니의 간호를 즐기시는 건 틀림이 없으신 것 같더군요 언니가 훨씬 나아지셔서 그 즐거움이 한결 더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니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표하고 책이 몇 권 놓여있는 탁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즉시 다른 책들 자기 서재에 있는 책들을 모두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제게 책이 더 많았더라면 당신께도 더 좋고 저도 좀 더 자랑스러웠을 텐데요 그렇지만 제가 워낙 게을러서요 아무튼 책이 많지는 않아도 제가 실제로 읽은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응접실에 있는 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나도 정말 놀랐어 아버지께서 책을 그렇게 조금밖에 물려주지 않으셔서 펜벌리에 그렇게 훌륭한 서재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다하시씨 빅니양이 말했다 그 서재야 좋을 수밖에 없지요 몇 대에 걸쳐서 꾸며진 것이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다 다하시씨도 거기에 아주 많이 보태셨잖아요 언제나 책을 사시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가문의 서재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갈 일이지요 돌보지 않다니요 당신은 그 훌륭한 저택을 더 멋있게 만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빠뜨리지 않으실 게 분명해요 철스 오빠도 이제 오빠 집을 직접 짓게 되면 펜벌리의 밥만큼이라도 훌륭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라면 펜벌리 근처에다 대지를 구하고 집도 펜벌리를 본떠서 지으라고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어요 잉글랜드 지역에서 더비셔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고요 물론이지 다하시가 펜벌리를 팔기만 한다면 아예 그걸 사버릴 용의도 있지 난 지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빠 그렇지만 캐롤라인 내 생각에는 펜벌리를 갖고 싶다면 모방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단연코 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대화에 정신을 팔다 보니 자기가 집어든 책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곧 아예 책을 내려놓고 카드 테이블 곁으로 다가가 빅니 씨와 귀의 누이의 허스트 부인 사이에 자리 잡고 카드놀이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다하시 양은 봄보다 많이 자랐어요? 키가 나만큼 크게 될까? 빅니 양이 말했다 그럴 것 같군요 지금도 엘리자베스 베넨 양만큼 아니 더 큰지도 모르겠네요 다하시 양을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 표정, 그 몸가짐이라니 그리고 그 나이에 어쩜 그렇게 교양을 갖추었는지 피아노 연주 실력도 정말 뛰어나고 놀라운 일이야 빅니가 말했다 젊은 아가씨들한테 그런 교양을 다 갖출만한 참을성이 있다는 게 안 그런 아가씨들이 하나도 없잖아 젊은 아가씨들한테 모두 다 교양이 있다니 세상에 오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맞잖아 내가 보기엔 다들 그렇던데 모두들 화판에다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고 수도 놓고 또 손지갑도 짜고 내가 아는 아가씨들 중에서 그런 걸 모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게다가 어떤 아가씨가 처음 하재에 오를 때면 굉장한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걸 자네가 예로 들었던 정도를 가지고 교양을 갖추었다고들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 손지갑이나 짜고 술을 놓는 건 말고 다른 아무 교양도 갖춘 게 없는 많은 여성들에게도 보통 교양이 있다고들 하니까 그렇지만 난 아가씨들 전반에 대한 자네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 내가 아는 아가씨들을 다 따져봐도 그 중에 진정으로 교양을 갖춘 사람은 여섯 명도 안 되니까 다하씨가 말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빅니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말에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시키는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물론 그래야죠 그에 충실한 조수가 외쳤다 진정으로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말을 들으려면 적어도 음악, 노래, 그림, 춤 그리고 몇 가지 외국어를 완벽하게 알아야 해요 이 모든 것 이외에도 걸음걸이의 맵시, 목소리의 높낮이 말하는 태도와 표현의 품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교양을 반밖에 못 갖춘 거죠 거기에다 또 다방면에 걸친 독소를 통해 지성을 개발함으로써 더 실속 있는 내면을 갖춰야죠 다하씨가 덧붙였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교양 있는 여성을 6명밖에 모르신다는 게 놀랍지 않네요 오히려 그런 여성을 한 사람이라도 알고 계신다는 게 신기한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여성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큼 그렇게 동료 여성에 대해 가혹하신가요? 저로서는 한 번도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적어도 그런 능력에다 그런 취향, 그런 학구여래, 그런 품위까지 전부 갖춘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허스트 부인과 빅니양은 둘 다 엘리자베스의 회의적인 태도가 부당하다고 외쳤다 자기들은 그런 묘사에 걸맞은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항변했다 이때 허스트씨가 그녀들이 카드놀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심하게 투덜대서 그들은 잠잠해졌다 그래서 모든 대화가 중단됐고 곧이어 엘리자베스가 방을 떠났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남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부류의 아가씨로군요 엘리자베스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빅니양이 말했다 뭐 그게 통하는 남자도 많겠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형편없는 수작의 비열한 술책이에요 의심할 바 없이 아가씨들이 신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덜어 채택하기도 하는 술책은 뭐가 되었든 빅니양이 이런 말을 건넨 주된 상대였던 다하씨가 대답했다 빅니양에게는 이 대답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서 대화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응접실에 들러 제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으며 그래서 언니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빅니시가 즉시 존스 씨를 불러오자고 했는데 그의 누이들은 시골의사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며 런던에 저명한 의사를 급히 불러오자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하여 결국 베네디양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아침 일찍 존스 씨를 불러오기로 합의를 보았다 빅니는 안절부절했고 그의 누이들은 정말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빅니 씨가 가정부에게 환자와 그 여동생에게 최대한 시중을 들어드리라고 지시하는 것으로도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반면 누이들은 저녁 식사 후에 이중창으로 걱정을 달랬다 9장 엘리자베스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언니 방에서 보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빅니 씨가 먼저 한여편에 언니의 안부를 물어왔고 조금 지나 빅니 씨의 누이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세련된 여자 둘이 안부를 물어왔을 때 그럭저럭 괜찮다는 답변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렇긴 해도 그녀는 어머니가 직접 와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의 쪽지를 롱본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쪽지는 즉시 전달되었으며 그녀의 뜻은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빅니가의 아침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넷 부인이 가장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네더필드에 도착했다 제인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더라면 베넷 부인은 걱정이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심각한 병세는 아닌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녀는 제인이 금방 회복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 제인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네더필드를 떠나야 할 테니까 따라서 그녀는 집에 데려가 달라는 제인의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던 의사도 그것이 관할 만한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세 딸은 얼마 동안 제인의 곁에 앉아 그녀를 지켜본 후 빅리 양의 청에 따라 다함께 조찬실로 갔다 빅리는 그들을 맞이하며 베넷 양이 어머님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실은 훨씬 더 나쁘군요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너무나 심해서 집에 데려갈 수가 없겠어요 의사 존슨 씨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고요 염치 없지만 신세를 더 져야겠어요 데려가시다니요 빅리가 외쳤다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제 누이도 틀림없이 그런 말씀은 꺼내지도 못하시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 베넷 양이 여기 계시는 동안 저희가 최대한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빅리 양이 예의 바르지만 냉정한 태도로 말했다 그 말에 베넷 부인의 감사 인사가 늘어졌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친구분들이 아니었더라면 걔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걔 상태가 정말 너무너무 나쁘고 본인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물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참고 있긴 하지만 걘 언제나 그랬답니다 난 성격이 우리 제인만큼 좋은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른 애들한테도 틈만 나면 큰언니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방이 참 예쁘군요 빅리 씨 정원의 자갈길을 내다보는 전망도 멋지고 제가 아는 한 이 부근에서 네더필드만한 집은 없어요 새를 단기로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 떠나실 계획은 아니시겠죠 저는 무슨 일이든 서두르는 버릇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네더필드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5분 내에 떠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여기에 정착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짐작한 꼭 그대로시나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제 속을 꿰뚫어보기 시작하시는군요 그렇지요?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물론이죠 당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싶긴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간파당한다는 건 딱 한 일인 것 같군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다고 깊고 복잡한 성격이 당신 같은 분의 성격보다 짐작하기가 반드시 더 어렵다거나 더 쉽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리지 그녀의 어머니가 외쳤다 너 여기가 도대체 어디라고 집에서처럼 함부로 구니? 미처 몰랐는데요 빅리가 즉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그거 아주 재미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재미로 말하자면 복잡한 성격이 제일이죠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최소한 재미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시골에서는 보통 그런 연구의 대상이 별로 없지요 다하시가 말했다 시골에서 이웃 사이의 모임이란 게 워낙 뻔하고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워낙 잘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찰거리가 끝없이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시골이나 런던이나 다 마찬가지라고요 다하시의 언사에 기분이 상한 베넷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다하시는 잠시 베넷 부인을 바라본 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베넷 부인은 그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착각하고는 의기양양에서 말을 이었다 런던이 시골보다 뭐가 특별히 더 나은지 모르겠네요 가게와 공원 등을 빼면 말이에요 시골이 훨씬 더 재미있다구요 안 그래요 빅니씨 저는 시골에 있을 때는 항상 시골을 떠나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또 런던에 있을 때는 런던을 떠나고 싶지 않구요 시골이든 런던이든 둘 다 제각기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둘 중 어디 있더라도 똑같이 행복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건 빅니씨가 올바른 품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저분은 시골은 영 별 볼일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사실은 엄마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다하시씨의 말씀을 아주 잘못 들으신 거라고요 다하시씨는 그냥 시골에서는 런던에서만큼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사실을 인정하셔야죠 예 누가 뭐랬어 그렇지만 우리 고장에 이웃이 많지 않다니까 하는 말인데 내 생각엔 우리 고장보다 더 이웃이 많은 곳도 드물다 우리랑 식사를 함께하는 집안이 24시나 되니까 말이다 빅니가 웃지 않은 건 순전히 엘리자베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그의 누이한테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든 채 눈길을 다하시 쪽으로 향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자기가 여기 온 뒤 샬롯 루카스가 농본을 방문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래 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들렀어 윌리엄 경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렇지 않아요 빅니씨 그렇게 멋쟁이에다 그렇게 품위가 있고 또 그렇게 여의도 있고 누구한테나 항상 상대방에 맞는 대화를 찾아 말을 걸고 내 생각엔 바로 그게 타고난 교양의 증거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교양에 대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엄마 샬롯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 샬롯이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민스파이를 직접 만들러 가야 하는 모양이더라 저로 말하면 빅니씨 저는 항상 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하인들을 두고 있죠 내 딸들이 직접 요리를 하기에는 안 길렀어요 하지만 뭐 다 제각각 견해가 다르니까 루카스 집 딸들 정도면 괜찮은 처녀들이죠 예쁘지 않다는 게 딱하긴 해요 그렇다고 뭐 샬롯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뭐 걔야 우리랑 특별히 친하니까 아주 좋은 분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만 걔가 너무 못생겼다는 건 인정해야지요 모친인 루카스 부인도 자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제인이 예쁘다고 저를 부러워한다고요 뭐 자식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히 제인은 아무튼 제인이 상가는 미인이 흔한 건 아니니까 모두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미라서 이러는 건 아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제인이 겨우 열다섯 살일 때 런던에 사는 제 남동생 가드넌의 집에 한 신사가 머물렀는데 글쎄 제인한테 완전히 반해서 제 올케는 그분이 우리 식구가 그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제인한테 청혼을 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청혼을 하지는 않았지요 아마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제인에 대해서 시를 몇 편 지었었는데 참 멋진 것들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들과 더불어 그분의 사랑도 끝났죠 같은 방식으로 사랑이 끝나버린 예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가 사랑을 몰아내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가 참다 못해 말했다 저는 항상 시가 사랑의 양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다하시가 말했다 훌륭하고 굳건하며 건강한 사랑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원래 강한 사랑이라면 무엇이든 흡수해서 살찌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단지 얄팍하고 일시적인 기분일 뿐이라면 훌륭한 소니트 한 편 짓고 나면 모조리 고갈되고 마는 게 당연하겠죠 다하시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이어서 침묵이 흐르자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다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소리를 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베넷 부인은 빅리 씨에게 제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줘 고맙고 리지까지 신세를 기쳐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빅리는 가식 없이 공손하게 대답했으며 누이 동생도 공손하고 적절한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 실제로 빅리 양은 주어진 역할을 그리 정중하지 않은 태도로 수행했지만 베넷 부인은 흡족했고 이어 곧 마찰을 준비시켰다 이 신호에 맞춰 그녀의 가장 어린 두 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들은 네더필드를 방문하는 동안 내내 저희들끼리 속닥거리고 있었는데 결국 막내인 리디아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빅리 씨를 졸랐다 리디아는 고운 피부와 상냥한 표정에 튼튼하고 바르기 좋은 15살의 소녀로 어머니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딸이었고 그의 덕분에 어린 나이의 사교계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녀는 기가 펄펄 넘치는 데다 일종의 자만심을 타고났는데 이모부가 훌륭한 식사를 제공하고 그녀 스스로 헤프게 처신해서 장교들의 관심을 얻자 자만심이 더욱 커져 있었다 그러한 그녀가 빅리 씨에게 무도의 얘기를 꺼내고 불쑥 그의 약속을 들이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만일 그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빅리 씨의 대답은 그녀 어머니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약속을 꼭 지킬 것입니다 아가씨 언니가 다 나으시면 아가씨가 원하는 바로 그날 무도회를 열기로 하죠 하지만 언니가 아파 누워있는 동안 춤추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아이 물론이죠 언니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죠 그때쯤이면 카토데이도 메리탄으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빅리 씨께서 무도회를 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도 무도회를 열어야 한다고 조를 거예요 후스터 대령한테 안 그러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리디아는 만족했다 이윽고 베넥 부인과 두 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가족의 행동을 두 숙녀와 다하씨의 화제거리로 남겨놓은 채 즉시 제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빅리 양이 아름다운 눈이라는 표현을 두고 가진 채취를 동원해 놀렸음에도 엘리자베스에 대한 험담에 그를 끼우지는 못했다 그날은 대체로 전날과 다름없이 지나갔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오전에 환자와 몇 시간을 보냈다 제인은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회복되고 있었다 저녁에는 엘리자베스가 응접실로 내려가 그들의 모임에 끼었다 하지만 이날은 루 게임을 하지는 않았다 다하씨는 편지를 쓰고 있었고 빅리 양은 그 가까이에 앉아 그가 편지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누이동생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달라는 말로 계속해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있었다 허스트와 빅리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허스트 부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뜨개질거리를 집어들었다 다하씨와 빅리 양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길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었다 숙녀 편에서 끊임없이 신사의 필체 혹은 고른 글줄 아니면 편지의 길이 등을 칭찬했던 반면 신사 편에서는 이런 칭찬을 전적으로 무관심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아주 기묘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의 대화의 모습은 두 사람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편지를 받으니 다하씨 양은 정말 기쁘겠어요? 캐롤라인 빅리 양의 말에 다하씨는 묵묵부답이었다 편지를 굉장히 빨리 쓰시네요? 잘못 보셨는데요 보통 느리게 쓰는 편입니다 연중에 때 맞춰 쓸 편지가 얼마나 많으실까 게다가 사무적인 편지도 있고 저라면 그런 편지 쓰기가 정말 끔찍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런 편지를 써야 하는 게 당신이 아니고 저라서 다행이군요 네 동생분께 제가 정말로 보고 싶어 한다고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벌써 한 번 그렇게 썼습니다 펜의 상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손봐 드릴게요 펜 손질하는 데에는 제가 일가견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만 제 스스로 손봐가며 쓰는 게 습관이라서요 어떻게 그렇게 쪽 고르게 잘 쓰실 수가 있죠? 네 동생분께 하프 솜씨가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뻐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또 동생분이 그리신 아름답고 조그만 탁자도 아닌 정말 황홀할 지경이라고 제가 보기엔 그랜틀리양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요 다음 편지까지 그 황홀하신 심경을 전하는 걸 미루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으로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머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 걸요 정월에 만날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네 동생분께 언제나 그렇게 길고 매력적인 편지를 쓰시나요 다시씨? 편지를 길게 쓰고 더욱이 쉽게 쓰는 사람은 편지를 못 쓸 수 없다는 게 제가 발견한 법칙이에요 그건 다하씨에 대한 칭찬으로는 안 맞아 캐롤라인 그녀의 오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하씨는 편지를 쉽게 쓰는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 내 음절짜리 단어를 쓰려고 아주 노심초사라고 안 그래 다하씨 나하고 자네는 글 쓰는 방식이 아주 다르지 이 세상에 찰스 오빠보다 더 아무렇게나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낱말을 다 쓰지도 않고 반쯤은 빼먹고 나머지도 잉크 자국으로 얼룩덜룩 하다구요 빅니양이 말했다 생각이 너무 빨리 흘러나와서 미처 쓰기도 전에 지나가버린다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아무 생각도 전달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비난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나요 빅니씨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겸손한 척 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도 없죠 겉보기엔 겸손해 보이는 것도 때론 단지 무성의할 뿐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자기 과식이기도 하니까요 다하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조금 전 내 겸손을 둘 중 어느 쪽이라고 하겠나 간접적인 자기 과시지 실은 자네는 글을 아무렇게나 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 자네는 그게 생각을 빨리 하는 데다 표현은 대충대충 하는 데서 나오는 결함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이 멋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대단히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실행 과정의 불안전함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마련이지 자네는 오늘 아침 베넷 부인께 만일 자네가 네더필드를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심과 함께 5분 이내에 떠나버릴 거라고 말했어 그대도 자네는 그 말을 일종의 잔사로 자화자찬으로 한 거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서두른다면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을 그냥 놔두고 갈 거고 그래가지고선 자신이나 남들에게 별 이득이 될 리가 없지 그러니 그런 행동에 무슨 칭찬의 여지가 있겠나 원 이건 너무하네 아침에 말했던 어리석은 소리들을 저녁 때까지 모두 기억해뒀다가 나무라다니 그렇지만 나로선 떳떳한 것이 나는 내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서 그런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오로지 숙녀들에게 잘 보일 목적에서 공연이 급하게 구는 성격을 가장한 건 아니란 말일세 빅니가 말했다 나도 자네가 소신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나는 자네가 그렇게 황급히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네의 행동도 다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연에 좌우될 수 있거든 그래서 만일 자네가 말에 올라타고 있는 중인데 친구가 빅니 다음 주까지 머물러 주게나 라고 하면 십중팔구 그 말에 따를 걸세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자네 친구가 한마디만 더 하면 한 달이라도 더 머물지 모르지 그 말씀으로 증명하신 건 오로지 빅니 씨 스스로 자기 성격을 부당하게 폄하하셨다는 것뿐인데요 본인의 자화자참보다 오히려 빅니 씨를 훨씬 치켜세우신 거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제 친구의 말을 제 성격이 좋다는 칭찬으로 바꿔주셔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저 친구의 말을 완전히 고쾌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하 씨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친구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부리나케 말을 달려서 떠나야만 저를 더 높이 평가할 게 틀림없으니까요 빅니가 말했다 그렇다면 다하 씨 씨는 한 번 경솔한 결정을 내렸으면 그걸 고집스레 밀고 나가야만 그 경솔함이 상세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로서는 동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하 씨가 스스로 자기 의견을 밝혀야죠 빅니가 말했다 내가 인정한 적도 없는데 자네가 자기 멋대로 내 의견이라고 해놓고 그걸 지금 나도록 설명하라는 셈인데 그렇지만 베네디양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쳐도 빅니의 친구가 붙잡을 때 단순히 자기가 원한다고만 했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친구의 설득을 이유를 묻지 않고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나요? 친구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른다면 그건 양측 모두 사고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보기엔 우정이나 애정의 영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다하 씨씨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해온다면 때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꺼이 그 요청에 따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당신이 빅니씨한테 일어날 거라고 했던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마 빅니씨 행동의 신중함 여부를 논하려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결심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받은 친구가 이유도 듣지 않고 즉각 그걸 들어주었다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더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그 요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두 친구가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웬만큼 더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다 따져보기로 합시다 빅니가 외쳤다 두 친구의 키와 몸집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빼면 안 될 거고 사실 그게 엘리자베스 베네디앙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다하씨의 키가 제 키보다 저렇게 훨씬 크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다하씨를 지금의 반만큼도 존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히 다하씨의 집에서 그리고 다하씨가 아무런 할 일도 없는 일요일 저녁엔 제게 다하씨만큼 무서운 상대는 없다고요 다하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가 좀 불쾌해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웃음을 자제했다 빅니양은 오빠가 다하씨를 모욕했다고 대단히 붕괴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오빠를 나무랐다 자네가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다하네 빅니 다하씨가 말했다 자네는 토론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토론을 중단시키려는 거야 그 말이 맞을 걸세 토론과 논쟁은 너무나 닮았거든 자네와 베네디앙이 내가 이 방에서 나갈 때까지 토론을 밀어준다면 대단히 고맙겠네 내가 나간 다음엔 날 두고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네 그 부탁을 들어드리는 건 제겐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다하씨씨도 편지를 마저 끝내셔야 할 테고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다하씨는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여 편지 쓰기를 끝마쳤다 편지 쓰기가 끝나자 다하씨는 빅니양과 엘리자베스에게 노래를 좀 들려주면 고맙겠다고 청했다 빅니양은 재빨리 피아노로 향한 뒤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연주해달라고 정중히 청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역시 정중하게 그리고 더욱 강하게 사양하자 자기가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았다 허스트 부인과 빅니양 두 자매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피아노 앞에 놓여있던 노래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다하씨의 눈길이 자주 자신을 향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대단한 사람의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녀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라면 그건 더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주위를 끌고 있는 이유로 그녀가 마침내 생각해낸 것은 그의 기준으로 봐서 자신에게 무언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못되고 비난할 만한 점이 많은 모양이지 하는 거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그녀가 속상할 것은 없었다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건 말건 아무 상관도 없었던 것이다 빅니양은 이탈리아 노래를 몇 곡 연주한 뒤에 경쾌한 스코틀랜드 미녀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곧이어 다하씨가 엘리자비스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베네디양, 니를 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미소만 짓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에 다소 놀라 다시 같은 질문을 했다 아, 아까 질문하신 건 들었어요 엘리자비스가 말했다 그렇지만 뭐라 대답해야 할지 즉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라고 대답하길 그래서 제 취향을 경멸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걸 아니까요? 뭐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그런 종류의 계획을 뒤엎는 걸 그렇게 해서 계획된 경멸의 기회를 슬쩍 박탈해버리는 걸 즐긴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를 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이제 절 격렬해보세요 그럴 수 있다면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군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기분이 상했을 것으로 짐작했던 터라 그의 정중한 태도에 놀랐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에는 상냥함과 장난기가 함께 섞여 있어서 누구에게든 진짜로 모욕을 주기는 어려웠다 다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녀에게만큼 매혹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집안이 그렇게 열등하지만 않았더라면 자신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빅니양은 질두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그런 모습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진작으로 알았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 다정한 친구, 재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자주 다하시와 엘리자베스가 앞으로 결혼할 거라느니 그 경우 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느니 하면서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제 생각엔 다하시씨? 뭐 혹시 그런 경사가 있게 되면 말이에요 당신의 장모님께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나을 거라고 넌지시 일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일 그러실 수 있다면 베네디양의 동생들이 장교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고치도록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당신의 부인께서 지닌 그 사소한 결점 뭐랄까 옷줄하고 잘난 체하는 성격도 고치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날 그들이 함께 관목 숲을 걷고 있을 때 빅니양이 말했다 제 가정의 행복에 대해 더 제안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 참 그래요 펜벌리의 회랑에 필립스 아저씨 부부의 초상화를 꼭 걸어놓으세요 판사이셨던 당신의 증조부의 초상화 바로 옆에 거셔야죠 아시다시피 같은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뭐 개통이 다를 뿐이지 당신의 엘리자베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의 초상화는 그릴 생각도 하지 마셔야 해요 어떤 화가가 그 아름다운 눈을 제대로 그릴 수 있겠어요? 사실 그 눈의 표정을 포착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색깔과 모양 그리고 그 기막히게 아름다운 속눈썹을 똑같이 그리는 거야 가능하겠지요 바로 그 순간 다른 쪽 산책로를 걸어오던 허스트 부인과 엘리자베스와 마주쳤다 산책하실 줄 몰랐나요? 빅니양이 자신의 말이 들렸을까 봐 다소 당황해하며 말했다 두 사람 우리에게 지독하게 잘못한 거예요? 산책 나온다는 말도 없이 빠져나오더니 허스트 부인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하시의 비어있는 한쪽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고 엘리자베스가 혼자 걷도록 만들었다 길은 세 사람이 간신히 걸을 수 있는 너비였다 다하시는 자기들이 물회를 범하고 있다고 느끼고 즉시 말했다 이 오솔길은 모두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 넓지 않네요 가로수길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던 엘리자베스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계속 거기 계세요 그렇게 함께 계시니 잘 어울려요 구도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 제 사회의 인물을 추가하면 그림을 망칠 거예요 저는 그럼 먼저 갈게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쾌활하게 뛰어 달아났고 하루 이틀 후면 귀가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한가하게 산책을 즐겼다 제인은 이미 꽤 많이 회복되어서 그날 저녁에는 두어 시간 응접실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11장 정찬 후 숙녀들이 물러갈 때가 되자 엘리자베스는 언니 방으로 뛰어올라갔다 신사들이 와인을 즐기며 잠시 지체하는 동안 숙녀들은 먼저 식당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춥지 않게 단단히 옷을 입혀 응접실로 데리고 갔다 제인의 두 친구는 기쁘다는 인사를 여러 번 반복하며 그녀를 환영했다 그녀들은 그 방에 신사들이 합류할 때까지 엘리자베스가 일찍이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을 정도로 유쾌하게 굴었다 그녀들의 화술은 상당했다 그녀들은 연애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줄 알았고 익살스럽게 일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아는 사람들을 흥겹게 비웃을 줄도 알았다 그러나 신사들이 돌아오자 제인은 곧바로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빅리양은 즉시 다하시를 향해 눈길을 돌렸고 그가 몇 발짝 다가오기도 전에 그에게 할 말이 있었다 정작 다하시는 베네디양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허스트씨 또한 그녀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며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황하고 열렬한 인사는 빅리의 몫이었다 그는 기쁨과 배려로 넘쳐났다 그녀가 방을 바꿔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장작을 높이 쌓아 불을 더 지피느라 반시간이 지나갔다 또한 그녀가 문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녀를 벽난로의 다른 쪽 옆으로 옮겼다 그런 뒤 그는 그녀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거의 그녀하고만 이야기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뜨개질 거리를 잡고 반대편 구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차 마시기를 끝냈을 때 허스트씨는 처제에게 카드놀이 준비를 하자고 귀띔했으나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빅리양은 다하씨가 카드놀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남몰래 확보해 둔 바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허스트의 공개적인 제안도 곧 거절했다 그녀는 카드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모두들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 말의 타당성이 증명되는 듯 했다 따라서 허스트씨가 할 일은 전혀 없었고 그에게 남겨진 거라고는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아 잠드는 것 뿐이었다 다하씨는 책을 집어들었고 빅리양도 똑같이 했다 허스트 부인은 자기의 팔찌와 반지들을 만지작거리는 일에 주로 몰두하는 한편 이따금씩 남동생과 베넷 양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빅리양은 자기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다하씨와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진도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그의 책을 넘겨다 보다가 했다 하지만 그를 대화로 이끄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만 하면서 계속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오로지 다하씨가 보는 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책을 즐겨보려는 시도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녀가 크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렇게 저녁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니뭐니 해도 독서만한 오락은 없죠 책만큼 실증이 덜 나는 것도 없고 이 다음에 내 집을 갖게 됐을 때 훌륭한 서재가 없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하품을 하고 책을 옆으로 치운 채 다른 오락거리를 찾아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러다 오빠가 베넷 양에게 무도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불쑥 돌아보며 말했다 말이난 김에 말이지만 오빠 정말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 생각이에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의향을 들어보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몇 명은 무도회를 오락이라기보다 벌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다시 얘기를 하면 원한다면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차로 가도 되겠지 그렇지만 무도회를 한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야 니콜스가 흰 수프를 충분히 만드는 즉시 초대장을 돌리려고 해 그녀의 오빠가 큰 소리로 받았다 무도회를 좀 다르게 진행한다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렇지만 보통은 그런 파티를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지루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예요 춤추는 대신 대화를 위주로 한다면 분명히 훨씬 더 건전할 텐데 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훨씬 더 건전할 건 분명할 테지 캐롤라인 하지만 그러면 무도회라고 할 순 없겠지 빅니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일어나서 방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그녀의 자태는 우아했고 걷는 맵시도 훌륭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봐주어야 할 다신은 여전히 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필사적인 기분이 된 그녀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엘리자베스를 향해 돌아서면서 말했다 엘리자베스 양 저와 함께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 방을 한 바퀴 두시는 게 어떻겠어요? 한 자세로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걸으면 정말 상쾌하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그 제안이 다소 의외다 싶었지만 즉시 일어섰다 빅니양은 그 같은 정중한 행동에 진짜 목표물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성공했다 다시가 고개를 들고 그녀들을 쳐다보았던 것이다 그 또한 엘리자베스만큼이나 빅니양의 배려가 뜬금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책을 덮었던 것이다 즉시 그도 함께 걷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러면서 그녀들이 함께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자기로서는 오로지 두 가지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함께 걸으면 그 두 가지 목적에 다 방해가 될 거라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죽겠네 정말? 빅니양은 엘리자베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물어보았다 전혀요 뭐 그렇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비판하는 말일 테니까 다하시 씨를 실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죠 엘리자베스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무슨 일에서든 다하시를 실망시킬 수 없었던 빅니양은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계속 졸라댔다 그걸 설명해 드리는데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두 분이 함께 걷기로 하신 건 두 분끼리만 알고 은밀히 논의할 일이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두 분이 본인들의 자태가 걸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첫 번째의 경우라면 저는 전적으로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라면 난로가에 앉아서 두 분의 자태를 감상하는 게 훨씬 나을 테고요 그녀가 말할 틈을 주자마자 그가 말했다 어머 망측해라 그렇게 흉한 소리는 여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벌을 주면 좋죠 빅니양이 외쳤다 마음만 먹으면 그보다 더 쉬운 일도 없잖아요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약 올려주든지 비웃어주든지 친한 사이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잘 아시겠지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알 만큼 잘 아는 건 아니라고요 저렇게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을 약 올린다고요 그래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리고 비웃어준다 하지만 웃음거리도 없이 비웃으려다가 우리만 웃음거리가 될 순 없잖아요 아마 다하씨씨만 좋아할걸요 빅니양이 말했다 다하씨씨는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그건 드문 장점이네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그런 사람이 계속 드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을 많이 알면 저한테 아주 손해가 될 테니까 저는 웃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빅니양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의 능력이 제게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의 행동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것이라도 웃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한테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법이지요 다하씨가 말했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현명하거나 훌륭한 걸 조롱한 적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리석은 행동이나 탐운이 없는 짓 변덕이나 모순을 보면 즐거워지죠 그건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걸 비웃을 기회를 놓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약점들이야말로 바로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겠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아마 누구도 그런 관점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지요 그러나 저로서는 너무 똑똑한 게 오히려 웃음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약점을 피하는 걸 평생의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허영이나 오만 같은 것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허영은 진짜 결점입니다 그러나 오만은 진정으로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면 늘 그것을 잘 통제하기 마련이고 그건 오만이라기보다 자긍심이라고 해야 하겠죠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돌아섰다 다하시 씨에 대한 검토가 끝나신 것 같나요? 결과 좀 가르쳐 주세요 빅예양이 말했다 검토 결과 저는 다하시 씨에게는 아무런 결점도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다하시 씨 스스로도 감추지 않고 인정하고 계시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물론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적인 능력과 관계된 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죠 제 성격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좋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뭐 너무 고집이 세니까요 적어도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불편할 만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결점 저한테 잘못한 것 따위는 빨리 있는 게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지요 제 감정은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격이 꽁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한테 한 번 잘못 보이면 그것으로 영혼이 끝장이니까 다하시가 말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결점이네요 한 번 틀어지면 항상 꽁하다는 건 확실히 성격적 결함이죠 하지만 결점을 아주 잘 고르셨는데요 그런 성격을 비웃는 방법은 정말 모르겠어요 안심을 하셔도 되겠네요 제 견해로는 누구의 성격이든 특정한 단점을 향한 지향이랄까 최선의 교육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어떤 타고난 결점 같은 게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신의 결점은 모든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죠 그리고 당신의 결점은 남의 말을 일부러 고쾌해서 듣는 것이고요 다하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노래나 좀 듣기로 해요 빅니양이 자신이 끼지 못하는 대화에 실증이 나서 외쳤다 루이자 언니 형부를 깨워도 괜찮죠 그녀의 언니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고 그래서 피아노 뚜껑이 열렸다 다하시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대화가 중단되어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언니와 의논하여 어머니께 그날 중으로 마차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딸들이 죄인이 간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다음 화요일까지는 네더필드에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녀들을 반갑게 맞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대답은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초조한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 베넷 부인이 화요일 이전에는 마차를 보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던 것이다 게다가 만일 빅니씨와 누이가 더 있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추신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는 엘리자베스의 결심은 단호했고 그런 초대가 있을 것이라고도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남의 생활을 침범하는 불청객으로 여겨질 게 두려웠고 그래서 즉시 빅니씨의 마차를 빌리자고 강력하게 죄인을 설득했다 그리하여 자매는 마침내 그날 아침 네더필드를 떠나려던 자기들의 원래 계획을 빅니씨에게 알리고 그의 마차를 빌려보기로 했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자 모두들 요란하게 걱정을 표했다 그리고 모두들 적어도 하루는 더 네더필드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인의 결심이 흔들렸다 따라서 다음 날까지 그들의 출발이 연기되었다 그러자 빅니양은 자신이 그러자고 말한 것을 후회했다 자매 중 하나에 대한 질투와 싫은 감정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빅니씨는 다음 날도 너무 빠르다고 진심으로 아쉬워했다 그리고 제인에게 자꾸 그건 안전하지 못하고 그녀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제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단호했다 다하시씨한테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가 보기에 엘리자베스가 네더필드에 머무는 기간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 이상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게다가 빅니양이 엘리자베스에게 함부로 대했고 여느 때보다 더 자신을 놀려댔다 그는 현명하게도 이제부터 자신이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할 만한 어떤 행동이나 그녀가 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의기양양하게 만들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만일 그녀가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다면 그것을 확인시켜주거나 좌절시키는데 마지막 날 자신의 행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느라 그는 토요일 내내 그녀에게 채 열 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은 단 둘이서만 반시간가량을 보냈음에도 아주 성실하게 독서에만 물도한 채 그녀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식사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도 고대하던 작별이 이루어졌다 빅니양의 경우 마침내 제인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엘리자베스에 대한 공손한 태도마저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작별의 순간이 오자 제인에게는 롱본에서든 네더필드에서든 다시 만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기쁨이 될 거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그녀를 매우 다정하게 껴안았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자베스와도 악수까지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이와 더할 나위 없이 명랑하게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여보 오늘 정찬을 잘 준비해 놓으면 좋겠는데 우리 식구 말고 더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 말이오 다음 날 아침 식사 도중 베네시가 아내에게 말했다 누구 말이에요 여보 제가 알기론 분명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샬롯 루카스가 우연히 들른다며 모를까 걔한테야 우리 집 식사 정도면 훌륭한 거고 자기 집에서 그런 식사 자주 못 먹어볼 텐데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숙녀가 아닌 신사고 동네 사람이 아닌걸 베네프인의 눈이 반짝였다 신사고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틀림없이 빅니시군요 예 제인 너 어쩌면 한마디도 미리 얘기를 안 했니 요런 앙큼한 것 아유 빅니시가 온다면 정말로 환영이지요 맙소사 이거 야단이네 오늘은 생선이 한마리도 없는데 리디야 얘야 배를 좀 울려라 당장 힐한테 얘기해야겠다 빅니시는 아니요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말에 가족 모두 놀랐고 베네시는 아내와 다섯 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한꺼번에 받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들의 호기심을 부추겨 잠시 동안 즐거움을 누린 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한 달 전쯤 이런 편지를 받았거든 그리고 보름 전쯤 답장을 보냈지 내 보기엔 사안이 다소 미묘한 것인데다가 빠른 회답을 요하는 것이기도 했거든 내 친척인 콜린스가 보낸 편지인데 그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죽는 즉시 당신과 아이들을 모두 이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잖소 아휴 여보 그 얘기라면 저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발 그 가증스러운 사람에 대해선 말도 꺼내지 마세요 세상에 당신의 재산을 당신 자식을 빼놓고 한정 상속시켜야 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만일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벌써 무슨 수를 썼을 거라고요 베네뿌인이 외쳤다 죄인과 엘리자베스가 어머니에게 한정 상속의 성격상 무슨 수를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시도했다 전에도 종종 그런 시도를 하긴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베네뿌인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였다 따라서 그녀는 다섯 명의 딸을 가진 가족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물려지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 계속해서 원망을 늘어놓았다 물론 그건 분명 아주 정당하지 못한 일이오 그리고 콜린스가 롱본을 상속하는 죄를 모면할 길도 분명히 없소 그렇지만 그가 편지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면 그의 태도를 보고 당신 화가 좀 누그러질지도 모르겠소 천만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한테 편지를 쓰다니 그것도 아주 주제넘고 위선적인 짓이라고요 난 그렇게 가짜로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정말 싫더라 왜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당신하고 계속 다투지 않는 거죠 글쎄 사실은 그 사람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들로서 다소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봐요 베네시는 콜린스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어르신과 제 선친 사이에 있었던 견해의 차이로 인해 언제나 제 마음이 불편하던 바 불행히도 선친을 잃고 난 후 저는 줄곧 그 불화를 치유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다만 선친께서 소원하게 지내는 편을 택하셨던 분과 잘 지내는 것이 그분의 유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자제해 왔을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여 여보 베네시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문제에 관해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부활절날 성직 안수를 받고 영광스럽게도 루이스 드버그경의 미망인이신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 마님의 후원을 받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부인의 관대하심과 은혜 덕분으로 그 교구의 귀중한 목사직에 발탁되었으니 그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에 맞게 처신하고 언제라도 국교회에서 제정한 의뢰와 의식을 수행할 태세에 있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직자로서 저는 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족 내에 평화의 은청을 수립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제 의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 선의의 제안이 매우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어르신께서도 제게 롱본 저택의 상속자라는 사정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내민 올리브 가지를 거부하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사랑스러운 따님들께 피해를 주는 위치가 된 점이 안타까울 뿐이오며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꺼이 따님들께 보상할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저를 댁으로 맞아들이는데 어르신의 반대가 없으시다면 11월 18일 월요일 4시경까지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을 뵈러 가는 행복을 누렸으면 하오며 아마도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염치 없이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머님과 따님들께도 제 경의를 전해주시기 바라우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르신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기를 빌면서 윌리엄 콜린스 그러니까 이 화해의 신사가 4시에 오신다고 봐야겠지 베네시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두고 봅시다 아주 양심적이고 예의바른 젊은이인 것 같으니 알아두면 좋은 사람인 것도 틀림없고 캐서린 영부인께서 관대하게도 다시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실 경우의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딸들에 대한 소리는 웬만큼 말이 되네요 우리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겠다면 내가 나서서 말릴 생각은 없어요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건지 짐작하긴 어렵지만 그런 의도만큼은 분명히 훌륭하네요 제인이 말했다 콜린스는 자기가 말한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가족 모두가 대단히 공손하게 그를 맞았다 실상 베네시는 거의 침묵을 지켰으나 숙녀들은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었고 콜린스도 부추기지 않아도 침묵을 지킬 기색은 없어 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근엄한 표정을 한 스물다섯의 젊은이였다 태도는 엄숙하고 정중했으며 거동은 매우 격식을 차리는 것이었다 자리에 앉아서는 이내 베네 부인에게 이렇게 훌륭한 따님들을 두셔서 좋으시겠다고 칭찬했고 따님들의 미모는 익히 듣던 바지만 만나보니 소문이 실물을 못 따른다고 하면서 모두 제때 훌륭히 시집 보내게 되리라는 걸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중한 인사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취향과는 잘 안 맞는 것이었지만 칭찬이라면 무조건 환영인 베네 부인은 즉시 기분 좋게 대답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나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형편없이 가난해질 테니까요 일이 정말 엉뚱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대개 재산이 한정 상속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아휴 맞아요 내 불쌍한 딸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예요 그쪽도 알겠지만 그쪽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나도 아니까요 재산이 한정 상속되기로 일단 정해지면 그게 누구한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저도 아름다운 사촌들에게 어떤 곤란이 닥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나서고 조급히 구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곧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촌들에게 찬사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점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서로 더 잘 알게 되면 식사를 하러 오라고 부르는 소리에 그의 말이 중단되었다 자매들은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콜린스의 경탄의 대상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현관, 식당,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가구가 관찰과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 모두를 미래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을 거라는 짐작으로 분한 생각이 들지만 않았더라면 베넥 부인은 그의 칭찬에 마음이 흡족했을 것이다 저녁을 먹을 때는 음식이 대단한 감탄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는 그 탁월한 요리 솜씨가 아리따운 사촌 중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한 한 그가 잘못 알고 있음을 베넥 부인이 지적해 주었다 다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자기 집에서는 좋은 요리사를 둘 능력이 충분하고 자기 딸들은 부엉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가 불쾌하게 해드린 점을 용서해 달라고 하자 그녀는 다소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화가 난 것은 아니었음을 밝혔지만 그는 거의 15분 동안이나 사과를 하고 또 했다 그렇다고 말했다